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정청 내 의원이 작심바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 먹으란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한두자리 줄 때 그냥 받아 먹으라 이야기죠. 입 다물고. 너희들은 우리가 처분하는 것에 달려있다. 윤 대통령도 우리가 처분하는 데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거나 받아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잔말 말고 정청 내 법사위원장께서 여당에게 상임위원장 무려 9개씩이나 줄 때 그냥 받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이 자신감. 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자신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자신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앙만평의 주요 상임위원회 11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 여우가 왜 입맛이 없냐? 국힘당이 너 같으면 먹겠냐? 그럼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여우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7개 주는 거 고마워해라. 다음번 국회는 7자리도 없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너가 함께 그냥 크게 선심 쓰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 바보 천치들아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 바보들아 이 멍텅구리들아 이 천치들아 너희들은 천치지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물론 정청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이 바보 천치들아 7개나 그냥 먹으라 다음번 했는데 7개도 없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 힘에서 좀 화를 누구도 드리고 상임위원장 7자리를 줄 때 받으시라 줄 때 받아야 입 다물고 상임위원회 18개 중 11대 7이 총선 의석수 비율대로 가는 것입니다. 7개를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할 말이 있겠죠. 이 바보들아 7개나 주지 않냐 그냥 먹으라 이런 거죠. 그리고 딱 경고하지 않습니까? 곧 법사의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모멸감을 당하겠습니까? 법사의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정청래 씨도 머리 회전이 빠르네요. 그냥 선심 쓰고 그 다음에 해빡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 주고 그 다음에 해빡하는 거죠. 우리가 줬는데 안 받아들이면 전부가 다 뭐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채우는 거죠. 툴툴거리고 돌아서서 뭐죠? 그렇게 구둥구둥하고 웅성웅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예정된 대로 가니까 국힌만 여러분 이런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수 틀리면 대통령도 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13일까지 답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강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표정이 그냥 어디 뭐 씹은 표정인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표정이 뭐 씹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자업자득이고 자초한 거니까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개의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선임했나 물음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 13일에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부 우리가 18개를 다 가지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놈이 되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7개 차지한 데가 국민에게 덕대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 상황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이미 다 뭐 예상했던 것이고 1당이 그냥 독주하거나 1당 지배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또 놀라운 것은 아닌 거죠. 국민의힘은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해놓고 여당의 덜 내리를 서라는 것이다. 뭐 7개 상임위원장 설정과 관련해서 협상에 일치해 응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뭐 너건 하지 말라. 우리가 7개 다 차지할 테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척은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데 그 비겁함과 소심함의 대가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냥 법 통과시킨 걸로 그냥 질주하겠죠.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최상병특검법 방송산법 이제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완전히 윤 대통령 그냥 헛수압입니다. 합바지도 아니고 그냥 목을 내놓은 헛수압이라고 같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다들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 뻔히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냥 예상되고 또 예상할 수 있었던 예고했던 그런 일들을 아무런 뭐죠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당해가지고 국민들이 악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한 분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네요. 야 국짐당 사람들아 감지덕지 받아야지 그것도 과분하지 지금 와가지고 보리밥 쌀밥 찾을 행편이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국회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독주할 것인지를 아주 잘 드러낸 그런 정청내 법사위원장의 예고이자 경고인 거죠. 그냥 우리식대로 모두 다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세상 일에 모두가 이러면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막아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방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선거에서 모든 손을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없는 이야기 지어내가지고 뭐 이재명 큰일 났다 민주당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참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나라를 완전히 그냥 먹은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낼지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2026년도에 이제 지방권력을 다 석권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본인들이 만든 계획대로 2027년도 대선까지 이제 장악을 안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